실패를 막는다, 실패를 조롱한다 그러면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일본이 왜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패를 용인하지 않고 실패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으로 도전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지배적으로 깔리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2024년 한 해가 시작됐네요. 저는 2023년 한 해가 너무나 감사한 한 해였거든요. 18만 구독자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뵙고 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답변도 드려보고 경제를 이렇게 읽어나가시고 판단하면 좋겠다라고 조언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많이 배웠다, 도움이 된다, 경제가 눈에 들어온다, 나도 경제의 눈을 뜨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댓글 하나하나에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다 일일이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감사한 한 해가 2023년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2024년이 시작되는데 2024년 여러분께 경제 여건, 실물 경제 여건에서는 참 또 어려운 경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경제 여건의 변화를 명확히 들여다보시고 분명 위험이 되는 요소들도 있고 기회가 되는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잘 우회하고 기회 요인을 잘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나, 준비된 나가 되면 어떨까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께 2024년이 여러분께는 분명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을 뵐 때 가끔 사인을 해드릴 때 보면 사인할 때 문구를 드리는데 당신의 내일에 멋진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이런 문구를 많이 드리고 또 2024년은 당신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문구를 많이 넣어드리는데 여기도 비슷한 문구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런 문구로서 여러분께 새해 덕담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또 2023년을 또 마침 돌이켜보니까 제 채널이 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5만 명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10만 명을 기록하고 또 지금 18만 명을 기록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그런 배경에는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제 맞은편에 있는 우리 PD님을 만나서 가능했었던 일 같습니다 가끔은 굉장히 어그로성 썸네일을 좀 만드시고 과격한 문구로 썸네일을 만들어서 저도 참 민망할 때가 있었는데 썸네일이나 제목 뽑는 거나 그런 것은 거의 우리 PD님이 전적으로 맡아서 해주시는데 그런 우리 PD님께도 여러분 다 같이 감사의 말씀을 좀 남겨주시면 어떨까 저는 거의 일부고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PD님 제작진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신 덕분에 이 채널이 실제 운용될 수 있거든요 저 말고 그런 제작진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가 한 책에 얼마 전에 추천사를 쓰다가 뭐라고 표현한 적이 있냐면 보이지 않지만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밍크고래의 존재도 콧불소의 존재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역시 여러분 앞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채널을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 많이 해주시는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께 그런 의미에서 저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첫 시작은 이광수 대표님이세요 이광수 대표님이랑 촬영을 시작하는데 우리 PD님이 질문지를 한 명 한 열대 개를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첫 질문을 제가 읽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는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질문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그 방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때부터 토론 참 재밌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가실 게 굉장히 많다 하는 생각에 경익란과 토론합시다 라는 시리즈를 냈고요 이 경익란과 토론합시다의 기본적인 취지는 어쨌든 다른 인터뷰는 여러분들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미 많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인터뷰를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데 저만 할 수 있는 것은 그 전문가 분들께 제가 전문성이 부족하겠지만 전문가 대 전문가로서 대담을 펼치는 것 그게 저만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토론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 그 다른 의견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게 되시고 공감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 근거가 그렇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지를 조합을 갖게 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시겠다 저는 여러분께 드리는 이 경익란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는 정보가 코끼리를 제대로 보시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취지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만 보면 반대편을 볼 수 없어요 위에서 코끼리를 내려다보면 밑에서 보는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제대로 360도로 들여다봐야만 코끼리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토론의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어디를 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떤 측면을 고려하면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더 근거, 논리를 정립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을 만날 때 이거 사세요, 이때 사세요 이런 말씀드리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그게 저의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토론은 전문가들 간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들을 360도로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다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경인남과 토론합시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기원 500년 전 헤라클레이투스 그리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건 오직 변화 그 자체뿐이다 변화라는 단어를 제외해놓고 보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구성하는 가계, 기업, 정부는 그 변화하는 환경을 들여다보고 그 환경 내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제가 꾸준히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건 없다라고 표현했던 여러 가지 이유에는 한때는 유럽의 프랑스가 한때는 대형제국이 또 한때는 몽골제국이 한때는 또 미국이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격히 변화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나라도 그 경제의 현상을 이해하고 기술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들여다보고 그 변화의 고인물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함으로써 끊임없이 발전하는 국가를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을 들여다보고 살아가야 된다 뭐 가게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마치 가게나 기업은 하나의 배이고요 경제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 거대한 바다는 어떤 거대한 또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 배는 그 바다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내가 지금 진행해가고 있는 이 바닷길에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를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해군을 제대해가지고 배를 타고 정말 30일 동안 망망대해를 떠다녀봤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더 하는데 정말 배는 바다 환경을 굉장히 면밀히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라는 혹은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가게나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가 바다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지속가능함을 포기하는 행동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제 여건의 변화를 들여다보고 앞으로는 경제가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노력 이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본인 혹은 댁내 경제 여건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자녀분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랑 몇 개월 이상 경익남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어떤 한탕주의? 한번 잘 투자해서 일확천금 벌어보자 하는 그런 접근은 전혀 제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떻게 그런 투기적인 접근으로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일확천금을 벌 수 있지만 그 고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런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 투자가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그런 투자의 성격이 성공할 확률이 50% 아닙니까? 2분의 1 아닙니까? 두 번 연속 성공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세 번 연속 성공할 확률은 또 2분의 1을 또 곱해야 되니까 곱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계속 확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어떻게 해서 되겠지 않은 투기적 성향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 한 번은 성공할 수 있고 두 번 연속 성공할 수 있지만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연속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한 결과 안에 놓일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2가 10번 곱해졌을 경우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라면 결론적으로 실패했지만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여전히 성공할 수도 있겠죠 확률적으로 그러나 그 희미한 가능성을 두고 성공한 한 명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시라고 조언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또 자녀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경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꾸준히 드리는 이야기는 돈 교육 시키지 마시고 경제 교육 시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이 돈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 자라서도 돈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오로지 일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투자해서 일학천금을 벌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자녀 세대들로 온통 구성된 사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회는 같이 가라앉는 구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혹여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부자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부자되길 원하시겠지만 하루 종일 주식 투자하면서 하루 종일 코인 투자하면서 누구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고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행사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런 어떤 역동적인 삶을 살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통 꿈꾸시는 거지 코인 투자, 주식 투자 오로지 그 투자로만 부자되는 그런 부자를 원하지는 않지 않으십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20대까지만큼은 개인적으로는 경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경제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이 거시경제의 흐름과 자본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운용되는지를 들여다보는 그런 경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립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학적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라는 관점에서 50대의 하루는 그 50대의 삶을 결정짓는 하루인 거예요 40대의 하루는 그 40대의 삶을 결정짓는 하루일지 몰라요 오늘 저는 앞에 방송을 하고 와서 덕분에 이렇게 넥타이까지 메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됐지만 오늘은 그런 하루를 살았고 그런 하루가 저의 삶을 결정짓인 거예요 그런데 30대의 하루는 30대를 40대의 하루는 40대를 50대의 하루는 50대의 하루를 결정짓을지 모르지만 20대의 하루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후의 모든 삶을 결정짓는 하루입니다 그만큼 그 하루의 가치가 50대, 60대, 70대의 하루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렇게 소중한 하루에 얼마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주식 투자하고 하루 종일 코인만 보고 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잃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동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제가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대, 10대, 청소년 기간만큼은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는 투자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20대의 하루하루가 정말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하루로 만들어서 30대, 40대, 50대의 인생을 걸쳐서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차별화된 능력을 갖추고 미래에 요구되는 역량을 확보하고 또 많은 사회로 구성원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부를 이루고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 그게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분들께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 방향성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국가개발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단기적인 시야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야에서 본다면 국가든 기업이든 가게든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모두 실패를 하고 있고 또 실패를 해야만 내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고 그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 본 그런 경험을 한 그런 경제 주체가 가게든 기업이든 이후에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실패 그 자체가 주는 교훈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야 될 그 풍토와 문화는 실패를 용인하는 거죠 실패한 자를 비관하고 실패한 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실패가 너에게 좋은 값진 경험을 제공해 주는 거야 라고 인식하는 그런 문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어릴 적부터 좀 즐겨 읽었었던 책 중에 하나를 꼽으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인데 그걸 바로 축적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죠 이정동 교수님께서 축적 그러니까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실패는 곧 축적이다라는 거죠 그 축적의 힘이 결과적으로 그 무언가 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해봐라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봐라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게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실패를 막는다 실패를 조롱한다 그러면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일본이 왜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패를 용인하지 않고 실패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으로 도전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지배적으로 깔리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패를 용인하고 혹은 실패를 오히려 존중해주고 얼마든지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산물들은 수십여 차례의 실패가 담겨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제가 이번에 책을 내면서 매년 경제전망서에 프로로그에 거의 마지막 문단 즈음에 이런 문장을 남겨요 조금은 다른 표현이지만 잠깐 읽어볼게요 한 해를 또 지나니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대추 한 알 조차 빨갛게 익은 이 대추 한 알 조차 수많은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과 실패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 그건 그에 해당하는 것은 나라도 될 수 있고 기업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천둥 몇 개 정말 엄청난 바람 몇 개 엄청난 실패 몇 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용인하는 실패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20년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는 우리는 일본과는 달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실패를 존중하는 사회 그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신간이 나왔는데도 한 번도 이벤트를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벤트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 이 책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물론 이 책을 갖고 계신 분도 선물하기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새해 들었으니까 이 책 선물합니다 하면서 갖고 계신 분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도 이 책을 품에 안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책 이벤트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 대한 그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그 후기에 대해서 아마 뭐 들여다보고 좋은 후기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책 선물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출판사에서 댓글을 판단하여 좋은 댓글이다 싶은 그 댓글 주신 구독자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면 제가 익숙한 그 아이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께 더 가산점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출판사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3년 한해도 진심으로 감사했고 너무나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정말 수백 번 수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정말 제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2024년 한해에도 정말 경제 현상을 바로 읽고 경기를 스스로 판단하고 또 향후 경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된 날을 만들 수 있는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로서 더 굳건하게 그 자리에 여러분 옆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새해 여러분이 2024년에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